자 급하게 디벨로퍼 군이 하기 전에 우리도 후따 후원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뉴시님하고 뉴대 가일 자 갑자기 이태양님께서 후원 경기를 해주셔가지고 자 요거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빈승킥님하고의 경기요? 아 그쵸 개인적으로 한국군들하고도 그렇게 연습을 좀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뉴가 상당히 힘들고 까다로워하고 뉴시님도 가일을 상당히 까다로워하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둘이 연습을 하면 정말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자 들어오셨고 자 이태양님의 갑작스러운 후원 매치 아 감사합니다 자 자 이태양님의 갑작스러운 후원 매치 이태양님의 갑작스러운 후원 매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디벨로퍼님 중국 대회 하기 전에 바로 경기 끝내고 바로 다시 중계할게요. 자... 갑작스럽게 또 이런 매치가 잡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좌번호 적은 거는 조금 그래요. 자... 1대1... 그쵸... 예... 즉석 스폰... 아... 저도... 갑자기 이런 거를 받아본 게 처음이라...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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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 1대2... 현재 상황 1대1 자 요 경기를 마치고 그리고 디벨로퍼 군의 경기까지 보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아요 어저께 느꼈죠 디벨러퍼 군하고 우신님하고 처음 경기를 하니까 또 한국 선수들끼리 요런걸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요렇게 음 구글로 자 11선승 매치 오케이 아쉽게도 빈슨킹님은 탈락하셨습니다 장우지와 했는데 디벨로포님만 남았어요 지금은 그니까 서풍 광명도 다 탈락했어요 아쉽게도 빈슨킹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붙은게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태양이 이러면서 서로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 네 샤워펑이 로벤츠한테 5대1로 밀리고 있다고요? 와 대박이다 4대1로 밀리고 있다고요? 야아 어저께 샤워풍이 저를 이기고 올라갔는데 로변츠한테 당하고 있다니 자아 요렇게 한번 자빠지면 유한테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거리를 두고 싸워야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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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로변초가 샤워풍은 이겼나요? 지금 자 자빠졌을때 류는 요런식으로 끝까지 쇼브를 봐야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류에요 뒤로 간다 그쵸 잡기 한번 걸리면 이거는 뭐 가일 할아버지가 와도 못 빠져나갑니다 아 나이스 요렇게 해야되요 류는 그래야 어렵습니다 자빠졌을때 요런식으로 해줘야되요 저는 최대한 안자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서로 발전할 수 있어요 자 요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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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쇼브를 봐야되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블랑카가 출리한테 굉장히 할만하다고 보는데 대단해요 로변초도 만약에 제가 올라갔어도 또 로변초만 났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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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에 쇼츠의 검캣님 가일 강지연경 콤보 보고 내가 하는 스파가 아닌줄 점점 발달이 됐습니다 예 스파가 CPS라는게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 비주류는 뭐 세계 1등들이 다 몰려있어요 뒤로 반달 자 땡땡이 자 자 흐흐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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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원 파이트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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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 지벨로프 시작하셨다구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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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를..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거를.. 실수하신거 같은데? 자아.. 지금 대기중이신거같은 잠깐만.. 지금 하고있나 한번 볼게요 아..들어갔네 빨리.. 하고 라운드 1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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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얼마 자 뒤로 간다 아 일정이 갑자기 앞장겨졌다구요 아 일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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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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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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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